네, 대변인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가족건설사의 국회 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의 빠른 의원직 사태를 촉구합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건설사의 공사 수조 비리 의혹이 너무 쿨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공사는 경쟁 입찰로 수조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당일 국토부 산하기관인 LH로부터 박덕흠 의원 가족건설사가 수의계약 제한이철로 수조한 정황이 언론통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가족건설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뒤 입찰 비리 처벌 강화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용균 씨의 산재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이 법안 수위로 달려가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건설사의 국회 영업대표로 활동하는 박덕흠 의원을 보면서 건설 불경기로 생존을 엿받는 대한민국 약 6만 7천여 개의 건설업체 종사자들이 느낄 허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10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의정활동에 대해 사전에 섬행하고 회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덕흠 의원은 제2조 품위위지, 제3조 성령의무, 제4조 직권남용금지위반이 의심됩니다. 국회법 제155조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국토의 보임하도록 한 것을 넘어 간사라는 지휘까지 박덕흠 의원에게 부여했습니다. 비단 박덕흠 의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 전체가 이번 건설공사 수조를 공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가난한 국밥집 아들, 당선 후엔 수천억 공사 수조 비리 후,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국회 폭력을 진두지휘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